어 그게 사실 조금 위험했습니다. 국중에 춤을 추다가 입술 벅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과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혹은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게 사실 조금 위험했습니다. 어 그게 뒤에서 발로 머리를 밟혀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입맞춤을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조금 세게 밟으셨었어요. 그래서 이가 아팠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혜선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생각보다 되게 아프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판례는 그 상황에서 좀 적당히 불쾌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적당히가 너무 싫어 보이거나 조금 좋아 보이거나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여러 번쯤이 기억이 납니다. 모델러브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춤을 추는 건 아니지만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본인의 춤을 열망하는 그런 씬을 담아낸 씬인데요. 같이 혜수랑 연습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이 그 장면은 편집을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씬을 위해서는 이제 기수와 판례가 춤에 빠져서 그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 춤을 추고 싶어하는 열정, 그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그 기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델러브 장면은요. 죄송합니다. 양판례라는 인물이 되게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어쩌다 보니 단단해진 그런 인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 춤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서 그런 단단함 속에서 뭔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자기 남을 생각하지 않은 가족들이나 그런 남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 자신만의 감정을 꺼내는 매개로 춤을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모델러브 장면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뭔가 개인적인 그런 답답함이나 춤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생계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이렇게 쌓여있는 게 표현된 그런 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